삼동네에 닫혀있네 나의 창문을 그나마 그나마 가만히 열고 조용히 때려와 속삭이네 우리가 울 소리 소리가 있네 그리운 꿈 그리운 꿈 불러일으키 그리운 그리운 무슨 소리 무슨 소리일까 그리운 상탈 중 어느 흔적한 곳 이름 모를껏 건망을 해 영원의 소리 영원은 누 소리일까 삼동네 닫혀있네 나의 창문을 그나마 그나마 가만히 열고 조용히 때려와 속삭이네 그리운 소리 소리 소리가 있네 나의 창문을 그나마 그나마 인간을 над homepage 나의 창문을 그나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